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 후기 가지고 왔어요. 벌써 넷플릭스 이용한 지 3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또 어떻게 이용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버스티드. 음 범인은 바로 너 시즌 1을 보려고 가입했었는데 제가 평일에 TV를 잘 안 보는 편이었어서 한두 달 이용하고 탈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편 보다 보니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은 월 12,000원으로 스탠다드 멤버십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시 접속이 2명까지만 가능하고 1920x1080 해상도인 FHD 해상도만 지원합니다. 평일에는 출퇴근 시 1시간 정도 제 취향의 드라마를 보는 편이고 저녁에는 남편과 같이 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시청합니다. 주말에는 누워서 TV나 프로젝터로 보기도 하고 재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능,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장르가 다양하게 있어서 주말에는 거의 넷플릭스에서 서핑을 할 정도로 컨텐츠가 많고 컨텐츠 수는 공식에 나와 있지 않은데 검색해보니까 대략 전체 4,300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약 5,000개 정도라고 나와 있네요. 해외로 나가면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또 다릅니다. 이 점은 참고해두면 좋겠네요. 컨텐츠를 오프라인으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프라인 저장이 안 되는 컨텐츠가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 찾는 게 더 어렵네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에는 인터넷이 충분히 느리기 때문에 저는 시리즈로 보고 있는 드라마를 저장해두고 보는 편입니다. 다음은 TV나 프로젝터 등 외부 화면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노트북과 TV를 연결해서 화면 출력을 하는 경우 아주 잘 되고 스마트폰으로 재생하고 HDMI 커넥터를 연결해서 TV로 출력하면 간혹 안 되는 영상이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잘 됩니다. 지난주에는 네이버 시리즈 1에서 애니메이션을 대여해서 TV에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 아이폰과 TV 연결은 저장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넷플릭스가 지원을 잘 해주는 듯 합니다.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데요. 자극적인 것도 많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컨텐츠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외에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최근에 본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난노, 리팽, 버스티드, 승리호, 블랙미러, 퀸즈갬빗, 위쳐 네, 이런 취향입니다. 다음은 한국 드라마인데요. 국내 방송사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하는 것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특히 비밀의 숲, 빈센조 같은 건 본방에 끝나면 다음날 바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었고 괴물 같은 경우는 본방 종료되고 한 번에 올라와서 밤샘하기 아주 좋았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에도 한국어 자막이 거의 다 붙어서 자막이 없으면 아쉽게 놓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덕분에 내용 이해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찜하기 기능이 있는데요. 컨텐츠를 찜해놓고 나중에 찜한 목록에서 볼 수도 있고 메인 화면에 찜 카테고리가 있어서 주말에는 여기 목록에서 다시 추려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OTT 서비스 특징 중 하나는 오늘 올라와 있는 컨텐츠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컨텐츠 라이센스 계약이 끝나면 시청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봐야지 하고 찜해놨던 영화나 드라마가 다음 주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건 미리 봐야 하더라고요. 종료 예정작을 검색하면 서비스 종료 전에 봐야 할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종료되는 컨텐츠도 있지만 새로 나올 컨텐츠도 있겠죠. 곧 나올 컨텐츠 목록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검색인데요.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를 찾기 위해서 배우 이름을 검색해서 컨텐츠를 찾을 수도 있고 보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상세 정보 보기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이름으로 자동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마다 아이디가 부여된 게 아니라 이름이 같으면 원하는 검색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르별로 검색할 수도 있는데요. 코미디 이렇게 검색하면 추천 컨텐츠 묶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묶음을 다시 누르면 꽤 괜찮은 목록을 보여줍니다. 추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비슷한 컨텐츠를 잘 찾아줍니다. 넷플릭스 이용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해킹을 한 번 당했었고 또 계정 복구 문의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았는데 넷플릭스 회원 가입이 오로지 웹브라우저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낯설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이용하면서 넷플릭스의 한국 컨텐츠가 점점 인기를 얻는 신기하고 이상하게 기분 좋은 일을 보면서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어느새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OTT 서비스로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